바닥에 대하여 정우승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.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.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.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.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.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.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.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.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.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.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.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. 이 김세기 이름의 존재 시작 이 김세기 ein